번지점프를 하면 난 못하겠지 못할거같은지 영화에서 뭐 비슷하게 캠해가지고 하겠지 뭐 시도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새끼 몇명 나오고 초반에 어 개조영캐릭터들 몇명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정한 어택신들 많이 할수있다네 뭐 이런식으로 막 어디어디 늙은이 하나 섭외해가지고 어 이건 진정한 암살자 많이 할수있는 기술이라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 맨 노인 하나 섭외해가지고 어 자네의 신념을 믿기 하면서 다리 몇번 주인공한테 다리한번 부러지고 어 시도하다가 몇명 죽고 조연돼 조연 몇명 죽고 뭐 뻔할 뻔짜잖아 딱 보이는데 뭐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해가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막 어 그래 막 긁고 그걸 보면서 그 노인이 고개를 딱 끄덕이고 그래가지고 히로인은 그거 보면서 어멋 병신같지만 멋있어 뭐 이런거 기억했잖아 어멋 병신같지만 멋있어 뭐 왜 저렇게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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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요 브렉시트 기념으로 하는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브렉시트 기념으로 이거 하냐고 묻는데 아니야 아니 뭐 좋은 것도 없잖아 우리나라에 딱히 브렉시트 해봤자 N화만 N화만 좀 올라가지 일본 여행 가기 힘들어질 텐데 딱히 좋은 게 있을까 뭐 미쳐가지 자 제이콥은 수상 디즈랠리의 암살을 계획 중인 의문의 비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위해 시노팩클럽에서 디즈랠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아 근데 난 솔직히 달러 올라가도 괜찮아 내가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버는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딱히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 뭐 게임값은 거의 안 올라가니까 그렇다 쳐도 부품값이 올라가니까 좀 그것도 그렇네 자 시노팩클럽으로 이동하기 어이구 경찰들이 어 안 돼 걸림은 안 돼 아유 경비병씨 아유 경비병을 죽이지 말라는데 안 죽일 수가 없잖아 이런 이거는 다 깨는 시점이야 스토리 스토리 다 깨는 건 말 그대로 스토리 엔딩 보는 게 시점이죠 최종보스까지 다 죽이는거 아니 원래 여기 내려갈때 안걸렸던거 같은데 걸려버리네 걸려 딱 내려가가지고 수상대와 조용히 엿대는 그런건데 아 이런 응심모드가 아니라서 그런가 안하고 떨어져서 그런가 어쨌든 좋아 아니 원래 이런데에 끼어가지고 경찰 위치가 이동이 되어있었구나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 디지렐리가 실제 이 시기에 영국 수상이죠 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시기에 영국 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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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사람이 아마 정적이던가 자 벤자민 디지렐리 세번인가 했던거같은데 이 사람이 수상을 하나 세번인가 했던거 같은데 자 첩자 태클 자 B씨 기다려 B씨 야 매직스틱 자 태클 야 저격수 실력보소 자 저격수의 사격을 모두 피하여 이게 딴게 문제가 아니라 이동할때 막 쏴버리니까 이동할때 저 Y표시가 피하는 표시가 버튼이 안뜨는 경우가 있어 어이 겁나 빨라 좀 빠르다잉 자 자 격투 으아아아 으아아아 나 날아갔어 나 다 놀랐어 나 다 놀랐어 으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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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 갑자기 무슨 원펀맨의 사이탐한 줄 알았어 아아 깜짝 놀랐네요 휴 자 세미넬 벨트를 얻었다 겁나 당황했어 나도 아아 아아 레벨 C까지 올려야되네 너 아까 날아갔잖아 왜그랬어 자 동료들이 게임으로 올거야 자 리싸 자 이제 여기 가는 길에 여기좀 찍고 갈까 여기가 아마 버킹검 궁전이 될거야 아 버킹검이 아닌가 궁전이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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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9만 업그레이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네 아아 무섭다 불닭 무섭무섭 흠 흠 흠 흠 안녕하셈 PC버전에다 패드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앞을 가로막은 죄 그것도 충분한 주의야 여기도 미리 찍어놓으시고 아 아 아 아 나 어차피 쟤들이 공격해와요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죽여야지 뭐 이런거 가지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인성이 어쨌다네 세상에 무슨 게임플레이 방식 갖고 인성을 따지면 로라는 사람들은 수반이 아 게임에서 적을 상징해놓고 개들이 날 공격해오는데 내가 안죽이고 배경 내가 죽기 싫으면 먼저 잡아야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랜웰이 애매해 그렇다고 올리고자니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이거 금미션같은데 좀 까다로운거 호위병 제이콥은 수상에게 생명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B라고 적힌 제복을 입은 남자의 신혼을 묻기로 합니다 이거 좀 빡셀거에요 저 부인이랑 디지랠리가 아주 그냥 개그캐릭터들인데 안녕하십니까 흐흐흐 흐흐흐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였대 이혼녀인데 원래 메리 디지 디지랠리라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 디지랠리가 평생동안 돈 많은 이혼녀 정치하려고 돈 많은 이혼녀랑 결혼했다는 꼬리표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이 있어 야야야 아 야 야 잡는거였어?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떡하니 그럼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이씨 아이씨 GettingAST 나 이로여 neighbour 주로 정치 아.. 마차 타고 피냐? 자 1분내로 마차탈취 저 나 이 완벽한 마차탈취실력을 보여주겠어 자 탈취 아유 이.. 좁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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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차 좁팍 메이아 메이아 좁팍 메이아 피하고 나도 총 있어 좋았어 간단하죠? 좁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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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만 좁팍 omer 아니, 이 시대에 수영이, 수영이 풍성한 사람, 안 풍성한 사람은 어딨어? 풍성하지 않은 사람 찾는 게 더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시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거의? 멋지다 멋지다 그러믄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당신의 연결이 그것이 내가 도망간다 그럼 이제 정해진 돌아가자 돌아가자 저녁에 밤에 8시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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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zis 슬랑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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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interest 저녁 미ếp 이라고 하 enroll 과 는 iği 다 업그레이드하면 그걸 해주긴 하는데 또 이거 돈모으기가 또 까탈스러워가지고 아 근데 주류강탈 이거는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긴 해 어 리틀 루크스 얘들이 가끔 돈 많이 줘요 가끔 어린이 소매치기들 완전 스스로 인간쓸기가 되는거지 방어보스트 자 일단 오늘 낮방송은 여기까지만 하자 어세신크리드 신디케이트 저번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계속해보도록 하자 어우 낮방송 한 3-4시간 했더니 또 피곤하네요 냉장고 열어봤는데 먹을게 없어가지고 밥은 있는데 먹을 반찬이 없어가지고 김치에다가 내가 그냥 고추장에다가 계란에다가 계란 날거 풀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었어 네 안녕하세요 자 어세신크리드의 신디케이트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디즈 레일리 부인 호위 어이 벌써 여기야? 확실히 이거 지역 점령 지역 점령을 안해버리니까 아 빠르네 하기가 이게 이 게임의 대부분의 시간을 타, 차지하는데 이걸 안하니까 뭐 뻔하지 아 자 디즈 랠리 부인 호위 메리앤 디즈 랠리가 네빌스 에이컷을 보고 싶다며 새로운 호위병인 제이콥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잭 더 리퍼 주인공도 입이잖아요 이 디지 레일리 부인이 진짜 진짜 부재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자금이 다 이 사람한테서 나왔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방송 때도 아니 걔 이름이 데스몬드야? 아니 세상에 그렇게 죽여 데스몬드 첫 죽여놓고 처참하게 걔로 환생시켰어 자 신문 파는 소녀를 이용해서 기자의 주의를 어디니 신문 파는 소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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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을 파는 소녀야 이 소녀여 뭐지 그런거 같구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근데 이 스쿼이어 벤크로프트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자 기자들을 피해 탈출하기 자 이것들 피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디지 레일리 부인의 마처럼 자 기자들을 피해 반만은 하지마세요 님 저 아나요 님 저 알아요? 매너가 없으시네요 자, 기자들을 피해 탈출할게요 좋아, 까차없이 속도를 내겠습니다 끌어주세요 아니, 또? 아니, 또? 아, 왜 소방차가 있어? 크... 이게 바로 상남자의 마차 운전질이에요 아이, 그것도 데미지 많이 받으면 부서져요 이런 마차 거리였어? 이 말이 거리였나? 자, 빈민가의 풍력배들에게 들키지 않기 음... 아주 조심스럽게 용기내야 된다 이 말이구만 아이, 투척단검 업그레이드하는게 제일 좋은데 칼주머니 업그레이드하면 좀 더 아, 근데 더 사왔어야 되는데 그럴거면 아, 뭐... 뭐, 그것도 좋긴 좋은데 자, 일단... 자, 일단... 자, 일단 디즈랠리 부인의 동선을... 그래, 방해하는... 아주 간악하고 잔악한 못된 것들을... 다 처리해줘야죠 자, 일단은... 증명으로, 절약하고 극악무도한 무리들을... 무리들을... 어 뭐야 아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아 이런 아 이런 똥망 알았어 그러면 부인을 에스코트 해야겠어 그래 아 부인을 에스코트하지 않는 건 신사답지 못하지 그래 내가 진정한 신사가 되어주겠다 어우 신내나 그래 알았어요 갑시다 부인 너무 에스코트를 바라세요 아 이 걔가 으르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래 맞아 여러분이 그랬어 그랬네 걔가 으드렁거리는게 그거 돼가지고 일단 다 막히네 와 들키는줄 아주 씁쓸푸하네 대가리를 정확히 맞췄어야 되는데 어우 뭐야 까마귀가 순천을 안해나 오 데스몬스 파일 부인? 부인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 then 근데 então 엥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.